оном 학교가려고 버스탈려고 했는데 버스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택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번에 학교에서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신관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엄청 좋아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강의실입니다 왼쪽 위 동이야 진짜 꺼어? 와,유자 슈퍼 이쪽으로 가볼까요? 저기 보건들 내일 착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터치해서 착륙해. 안녕. 점심 메뉴입니다. 줄 메뉴. 손 내줘 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브이로그 편집 작업 중인데요 제 브이로그 어떻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저는 근데 지금 영상을 보셔가지고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26살에 지금 학교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4년제 대학교 졸업했다가 지금 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꿈을 이루기 위해, 꿈을 위해 도전 저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도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요